자리 좀. 야, 먹었어?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찬량은 100% 더 가짜래. 죽을라면 먹으래. 내가 봤을 땐 일을 셋 다 못 넘어져서. 그냥 저기 앉아있어. 야, 넌 진짜 못 넘었나? 다리 잡아서 저거 진짜 안 된다. 내 말 들어. 가자, 가자. 왜 그래? 강영주, 뛰어. 강영주, 뛰어. 강영주, 뛰어. 야, 강영주. 너 괜찮아? 얘 땀 흘리는 거 봐. 너 어디 아파? 선생님, 저 아무래도 조퇴해야 될 것 같아요. 장탈인 것 같아요. 어, 그래. 가, 가. 간다, 아파서 죽겠다. 조용히 해. 야, 장현. 뛰어. 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야, 빨리 뛰어. 야, 장현. 어디 가? 야. 야, 빨리 뛰어. 어디 아파? 인터넷 보니까 내가 배를 발로 차는 일을 갚을 수 있대. 나 병원 가. 3시 전까지 가면 오늘 수술할 수도 있대. 나랑 같이 가. 나도 조퇴하고 올게. 미쳤어? 같이 병원 가다 소문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명주야, 수술 엄청 아프대. 아프다고 하네? 계속 시간이 간다고, 지금도. 그럴수록 뱃속에 엔도 잘하고 임신 주스 늘어나면 나도 해도 더 위험해. 천천히 좋은 병원 알아보자. 그냥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어? 날 위한다면 비켜. 니네 둘이 사겨? 왜 꼭 함 같이 있어? 야, 부반장. 너 왜 수업 시간은 그냥 갔어? 담임이 당장 교무실로 오래. 야, 방영주. 너 생리통이냐? 지랄하네, 변태 같은 게. 저게 구질라고 이게 미쳤는 거 아니지? 아멘